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복합적인 빈곤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겁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이야기를 들으시고 빈곤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들 많은가요? 제 주변에는 그냥 그럭저럭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부유하게 사시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요 그런데 MJ 드마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6달러짜리 치킨박스만 봐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MJ 드마코가 부의 추월차산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규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인터넷 쿠폰을 가진 사람에게 6달러짜리 치킨박스를 무료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KFC, 만수치 이런 데서 인터넷 쿠폰 받아오면 무료로 치킨을 나눠주는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6달러짜리 치킨을 무료로 받으려고 사람들이 당연히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겠죠 진짜 실제로 몇 시간씩 기다려야만 그 치킨박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6달러, 한 6천원, 7천원 하는 치킨박스를 받기 위해서 몇 시간씩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MJ 드마코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라, 시간을 가치있게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가 많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 치킨박스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다면 이 치킨박스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들은 시간을 가치있게 쓰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시간을 가치있게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소파 위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몇 시간씩 보내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소파 위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기다리면서 채널을 빙빙 돌리고 있는 사람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버리고 있는 사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는 못할 것 같죠? 맞습니다. MJ 드마코도 그런 얘기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배가 막 침몰하고 구면보트가 몇 개 남지 않으니까 그 부유한 철강기업가 칼헉슬리라는 사람이 그 구면보트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면보트에 타기해주면 현금을 주겠소 라고 얘기해요 그럼 책임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유한 철강기업가가 거액의 현금을 제안하면서 나 구면보트에 태워주면 나 이 현금 줄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책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책임자가 당신의 돈은 나를 구할 수 없듯이 당신도 구할 수 없소 그 부유한 어마어마한 돈을 주더라도 여러 책임자의 목숨을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주인인 그 기업가의 목숨조차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앞에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고 보잘고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거꾸로 살고 있죠 돈이면 무엇인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는 돈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정말 종이쪼각에 불과하죠 추월 찾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 삶의 연료탱크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가 고갈되면 삶도 끝이 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추월 찾은 사람들은 돈보다도 시간을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잘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구분해서 보면 우리의 일생은 자유시간과 노동시간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시간이라는 것은 즐기면서 쓰는 시간을 얘기해요 우리가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공원을 조깅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고, 먹고 자라는 데 쓰는 시간들이죠 반대로 노동시간은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시간을 얘기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사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 외에도 출퇴근하는 시간,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 업무 전화를 받는 시간 이런 모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진 시간은 결국 자유시간과 노동시간은 두 개의 시간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 올림픽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무게를 줄이려고 최대한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가벼운 옷,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는 옷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로 가는 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걸어나가야 되는 그 길의 여정 속에서 무게를 더 늘리고 있는 실수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M.J 드마코는 많은 사람들이 몸을 가볍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대부분 몸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부채를 늘리는 것 살면서 부채를 늘린다는 것은 부자로 가는 그 길, 그 여정에 무게를 늘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채를 많은 사람들이 늘리고 있다 부채를 더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새 자동차를 60개월 할부로 사고 명품 옷을 구입하고 비싼 가구를 구입하고 이런 소비를 하면서 부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 가는 길에 여정이 있어서 자신의 몸을 더 무겁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의존하면 M.J 드마코 이런 얘기를 해요 노동시간이라는 새로운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신용카드에 의존하면 새로운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잘 들어보세요 1시간에 10달러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한 만원 정도 버는 사람이죠 4,000달러짜리 오디오를 구입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오디오의 진짜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디오가 4,000달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4,000달러지 그럼 나 할부로 좀 사면은 감당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이 4,000달러짜리 오디오를 4,000달러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디오의 진짜 가격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 4,000달러짜리 그리고 내 시급이 10달러잖아요 그러면은 내 시간으로 이 오디오의 가격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1시간 10달러를 버는 사람이니까 4,000달러짜리 오디오를 사려면은 내가 400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디오의 진짜 가격은 결국 내 삶의 내 인생의 400시간이 오디오의 진짜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으로 가격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모두 두 가지 가격이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실제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간으로 바뀌는 자유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써있는 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오인하죠 실제 가격은 내 시급 내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책정된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4,000달러짜리 우리나라어치만 4,500만원 정도 하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연봉을 1억 버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한 달에 1,0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 400만원은 지불할 수도 있는 금액인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건의 가격을 진짜 가격을 볼 때는 이 노동시간으로 바뀌는 내 자유시간의 가치 이렇게 물건의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제가 질문 드렸던 복합적인 빈곤의 뿌리에 자리잡고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이 근본적인 원인을 추적해서 들어가보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그것은 바로 자유시간의 엉성한 평가가 가난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시간 노동시간 외의 시간을 자유시간으로 하는 거죠 그 자유시간에 대한 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자유시간들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시간을 잘못된 가치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능프로 보는데 쇼파 위에 누워서 보내는데 그냥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똑같이 갖고 있는 거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엠제이 드마코는 이 자유시간에 대한 엉성한 평가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가난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자유시간을 제대로 평가해야 되는 거죠 정원까지 늘어서 잔다든지 몇 시간 동안 예능프로를 본다든지 20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 2시간을 소비한다든지 SNS에 시간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 자유시간 평가가 잘못된 시간의 소비로 이어지는 거고 빈곤의 복잡한 뿌리 뒤에는 이런 잘못된 선택이 초래한 자유시간이 있다고 엠제이 드마코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남은 삶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몇 시간씩 기다려서 치킨 박스 받겠어요? 무료로 그 치킨 박스 한 박스 준다고? 또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면 정오까지 늘어지게 자겠어요? 몇 시간씩 예능프로 보겠어요? SNS에 시간을 많이 쓰시겠어요? 그것보다는 정말 가치있게 소중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쓰겠죠 그래서 이 추월차선을 달린 사람들은 이 시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시간을 제대로 평가해서 가격을 책정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시간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빈곤의 뿌리에 자리잡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엉성한 자유시간에 대한 평가이다 그래서 자신의 그 가진 시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유시간에 대한 시간의 가치를 아주 정확하고 냉철하게 평가해서 그것이 허비되고 있지 않은지 잘못 쓰이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가 복합적인 빈곤의 뿌리에 자리잡고 있는 이 자유시간을 잘 쓸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시간의 소중함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은지 물론 그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무조건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라 뭐 돈을 버는데 써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뭐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이런 점은 가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시간에 다 같이 쓰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없게 쓰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들을 조금 줄여보자 그리고 엠제이 등목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우리가 명품 소비 명품 백이라든지 뭐 허용성이 가득 찬 소비 그리고 뭐 내 분수에 넘치는 소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시간을 저당 잡히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품 백 사서 내 노동 시간 4천 시간 400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 명품 백을 갖지 않는 대신에 그 시간들을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에 써야되고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그 시간들을 수입해서 써야 한다고 엠제이 등목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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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